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저 3명한테 전화한다고 같이 갔습니다. 근데 카페들 앞에서 볼 땐 저하고 타는 길을 이왕을 했었거든요. 저한테는 이렇게 받을 예정이지만 나는 시간은 못하겠다면 너무 계속 이렇게 했는데 평가전공원에 많이 얘기하겠어요. 저는 너무 시간을 하시는데 내가 타는 길이야. 한 번씩 공기사항을 찾아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행이다. 진짜 그린마가 다행이야. 100명이 안 돼요. 같이 살아보겠는데 그냥. 이제. 다행이다. 빨리 인지를 했고. 이제 일요일 중간적으로 인지를 했고 하니까. 어. 아. 이런 게 없었어. 이런 게 없었는데요. 나 찬찬한 거 같아. 진짜. 이런 게 없었어. 이런 게 없었었거든요. 이런 생각에 일하는 일을 할 거로. 오, 이런 게 나한테 할 것 같아요. 아, 너무 안 나요. 기말고사는 연접전이 되어있는 것 같아요. 절대 매우 많아요. 이제 말씀해주세요. 마무리해주세요. 마을로 정보가 없는데, 패스페이를 제공합니다.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, 이곳은 비가 늦게 일어났어요. 그래서 일단, 중간고가 분들을 보려고, 제가 날짜를 못한 24일이나 25일에, 그걸 수정을 해야 하는데, 수정을 했는데, 했거든요. 그게 조작이 안되나. 이제는, 일단은, 그곳은, 가을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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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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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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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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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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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